전투 현장에 협소해 용호의 잉룡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아인이 혼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너 오빠 와서 안 도와주고 뭐해? 우리들 다치게 생겼다고! 몸이 끼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거든? 진! 내가 가서 트렉스를 빼줄게! 여기도 위험해! 야, 너 뭐가 이렇게 무거워? 내가 무거운 게 아니고 얘가 무거운 거라고 얘! 불스! 엘리자베스!